인천 뮤지엄파크 건립 사업이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서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미추홀구 영연 학익 1블록에 건설 예정인 인천 뮤지엄파크는 미술관과 박물관, 공원 등이 결합한 복합문화시설인데요. 인천시는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은 만큼 앞으로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첫 소식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추홀구 영연 학익 1블록에 들어설 예정인 인천 뮤지엄파크, 미술관과 박물관, 공원 등이 결합된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연면적 4만 2천 제곱미터에 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만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이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5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 그 관문을 넘어선 겁니다. 여기다 고 이건희 미술관을 인천에 유치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뮤지엄파크 내 고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이달 중순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통해 2,114억 원의 생산 유발액이 발생할 걸로 분석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